이번 달 초 독리력 국가 세르비아에서는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17명이 숨졌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이 총기 규제의 목소리를 키운 것은 물론 정부가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정진호 월드 리포터입니다. 지난 3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한 초등학교에서 13살 소년이 아버지의 총으로 마구 총격을 가했습니다. 이튿날에는 베오그라드 인근의 한 농촌마을에서 20살 청년이 차를 몰고 자동화기를 난사했습니다. 겨우 이틀 동안 17명이 숨진 창극에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.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. 8일부터 총기 자진반납 캠페인을 벌여 13,500장을 회수했고 캠페인 종료일인 다음 달 8일 이후 불법무기가 적발되면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또 신규 총기 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총기 소유주와 사격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며 수만 명이 모여 규탄 시위를 열었습니다. 시위대는 정부가 국가 분열을 선동하는 등 사실상 폭력을 조장하고 미워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특히 친정부 성향 방송사 두 곳에 대한 면허 취소를 요구했습니다. 과거 전쟁 범죄자들을 출연시키는가 하면 총격과 폭력을 다루고 결국 전쟁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. 또 관련 부서 장관들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. 세리비아는 1990년대 내전을 겪으며 그때 동원된 수십만 정의 불법 총기가 수거되지 않은 채 민간에 보급돼 있습니다.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세리비아 시민들의 소용 총기 보유수는 100명당 39.1정으로 세계 5위입니다. 월드뉴스 정진호입니다. 월드뉴스 정진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